아 아 아 너무 힘들군요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습니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강아지 양파 양파 다진마늘 잘 볶아주세요 투하 schirche 치즈 치즈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고마워. 맛있니? 맛있어. 밥 왜 이렇게 먹었어? 배고파서. 일부러 살 찌우려고 하는 거야? 맛있다. 감자도 궁금한데? 제주 감자? 응. 신기하다. 제주 감자 진짜 맛있다. 달지? 응. 와. 음. 그치? 진짜 달다. 전복은 어떻습니까? 괜찮아? 그냥 전복이야. 맛있다. 맛있다. 이거 고기도 제주산이잖아. 응. 음. 음. 맛있다. 연하지? 응. 밥 먹는데? 밥 먹는데. 버섯도 먹어볼까? 제주도. 응. 이것도 제주산이었나? 그렇게 안다네? 그건 그냥 국내산이라고만 써있었어. 아 그래? 응. 너무 맛있다. 고기. 이거 푹 빼놔야 되나봐. 항만찍이다 진짜. 고기. 감자. 이 국물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먹어야지 맛있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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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달다. 감자저도 마고싶다. 맛있겠다. 응. 고기. 맛있다. 그렇지 그렇게. 곱. 돼지고 감자가 유명한가? 그러니까. 국물 좀 덮어넬걸. 덮어줘? 원래 감자면. 강원도를 생각했는데. 돼지고 감자랑 훨씬 맛있는 것 같아. 강원도 감자 먹어봤어? 우리 먹는 게 강원도 감자 아니야 그냥? 감자가 어디서 다 자르지 않아? 그런가? 감자 어떻게 먹어봤어? 난 안 먹어보고 왔어 그럼 강원도 감자도 한 번 먹어봐야겠다 낫던가 전부가 엄청 커 음~~ 똥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써 내가 먹어 내장 아니야? 이거 원래 내장으로 죽도 해먹는데 전복죽 할 때 응 전복죽 다 한 번 해먹자 응 이거 너무 뜨고 좋아 전복죽 해줘야지 응 됐어? 표정 아까 볼까? 맛있어 표정 아까 볼까? 다 보렸대 이 양념에 감자만 넣고 저래도 맛있겠다 어 흐흐흐 한번 감자탕 한번 해볼까? 응 좋아 그 감자가 그 고기 감자 말고 그냥 감자탕을 해먹자는 거지? 여보 고기에다가 감자탕을 넣어가지고 고기에다가 감자탕을 넣어가지고 간자탕을 넣어가지고 어우 돼지도 않아서 더 짜먹는 거 같아 고기 뒤에서도 잘 먹던데? 음 이거 화끈하게 매운맛 말고 그냥 매운맛 사니까 훨씬 맛있다 아 이렇게 어떻게 담그냐고 음 정말 그 시원한 동치맛이야 이거 맛있게 잘 익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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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을 나중에 넣길 잘 있네? 음 씹히는 감이 음 음 음 음 향이 좋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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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니깐 동굴여 엄청 탱크탱크라다 살이 커서 그런가 작은 거는 그냥 부드럽게 씹혔잖아 얘가 쫄깃쫄깃해 함박 갈 거지? 그 함박 옆에 있다가 이거 모래몰리야 사람 없는대로 주워먹는 데로 가자 커피 싸갈래 그래? 따뜻한 거 오늘 바람이 이렇게 안 불어서 안 추울 거 같은데? 이제 바람이 안 불어? 응 오늘 이렇게 안 추울 거 같은데? 음.. 이렇게 내장이 흥미로운 게 진짜 크니까 전복이 흥미로운 게 부염먹어 그냥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이런 잠붓을 애들에는 안 좋더라 문제였지? 응 무거워 이게 접시가 응 그런 거? 나 먹는다 감자 이거? 응 밥 먹고 감자에만 먹어도 맛있다 그렇게 해줘? 아니 근데 난 싫어 밥이 있긴 생각했지 감자 진짜 맛있다 물은 조금 싱거운 거 같은데 너무 짜면 몸이 안 좋아 짜면 물이 더 막혀 밥 먹고 물이 엄청 막히잖아 이렇게 맛있는 건 다 몸이 안 좋은 건지 그치? 아쉽고 좋은 것들은 다 그래 안 그런 것도 있어? 뭐 이거 더 먹고 싶다 깨끗하게 먹었어 아 자꾸 먹었어 안 먹었거든 고마워요 역시 콜라가 제일 맛있네 나는 물이 제일 맛있다 나는 물이 제일 맛있다 나는 물이 제일 맛있다 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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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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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물이 왜 이렇게 다 갖고 왔대? 아니야 나 이거 안 안 줘 그 의자가 큰 거 팔거야 편식 안 했어도 아 그렇지 마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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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이렇게 너무 귀여워 한 번쾌 이벤트에서 좋아? 꽃게야. 우와. 나 투명 꽃게 내 쪽구가. 오. 꽃게야지. 우와. 우와, 또 잡아줘. 응. 아, 아파. 근데 얘 꽃게가 갑자기 왜 이렇게 나와. 꼭 부탁드립니다. 아, 아파. 알겠습니다.